안녕하세요. 판테라 피처스입니다. 최근 핫했던 영상 관련 이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최근 광고 홍보 영상의 새로운 흐름을 다뤄봤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와 시대의 트렌드를 재빠르게 읽어야 하는 광고 홍보 영상계에서는 이런 이슈를 놓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룰 영상은 최근에 릴리즈된 배달의 민족 너에게 밥을 보낸다입니다.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말 대신 오늘 진짜 반가웠다. 종종 얼굴 보자. 이 광고는 뭐뭐라는 말 대신 너에게 밥을 보낸다 라는 컨셉으로 밥 선물하기 캠페인을 광고한 영상입니다. 친구들 혹은 지인들 간 헤어질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인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를 이슈로 사용하여 풀어내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외식 문화를 배민의 새로운 서비스로 적절하게 스토리텔링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광고를 본 사람들은 코로나 시국에 잘 만든 광고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코로나19의 이슈가 가미된 광고나 홍보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미세먼지가 거치고 맑아진 하늘을 자주 볼 수 있었죠. 또 여름에는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 덮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무관심했던 친환경 생활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정부의 그린 뉴딜 발표 테슬라의 주식 폭등 등을 보더라도 친환경은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님이 느껴집니다. 이 광고는 이케아 영국에서 공개한 새해 첫 광고입니다. 사실 재활용에 관한 광고는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야 재밌고 참신한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케아는 재활용을 하면 행성 충돌을 막아 지구를 살린다는 내용으로 정각심을 담으면서도 재치있게 표현했습니다. 생활용을 하면 재활용을 하면 생각됩니다. 이 광고에서도 역시나 코로나19에 관한 이슈가 숨어 있는데요. 이전 재활용에 관한 광고들은 길거리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케아는 집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포커스를 맞춰 코로나19로 변화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가깝게 연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친환경 광고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 중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친환경을 잘 이어낸 광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성공에 관하여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홍보 중인 그랜저의 광고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친환경 생활이 불편해도 한다 라는 메시지로 친환경과 브랜드를 연결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친환경 이슈는 모든 브랜드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미래에 좋은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를 잘 이겨내야겠네요. 이런 마음을 잘 담은 광고 하나 소개하면서 끝마치려고 합니다. 브랜드 로고에서 모터를 버리고 Movement That Inspires 즉 자동차를 버리고 영감을 주는 움직임으로 나아가려는 기아의 현재를 담은 새로운 브랜드 광고입니다. They are out there waiting to be discovered we find them in places where we'd least expect they come to us when we change our perspective when we leave our comfort zone and enter new territory some of them are big and some of them are small but that's the thing with ideas they don't just come to you to find them you have to move Kia Movement That Inspires